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적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선거관리를 주기능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투개표 과정 혹은 전산장비 등과 관련해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입정책임은 공적기관인 선관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 투표행위를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행위에 의심을 갖는 것도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당신의 의심이 잘못됐고 이번 선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는 것을 입정할 책임은 바로 공정한 선거를 수행할 책무를 지고 있는 공적기관인 선관위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모두 다 고유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일이 고유기능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입정하는 것은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선관위가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선관위 측이 선거 무결승을 입정하는데 핵심 점검을 해당하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동시에 선거 무효소송에서 피고가 당연히 패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입정 책임을 진 자가 스스로 입정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입정 책임을 진 자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어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디지털 정보 저장장치인 외장형 SSD에 백업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측의 주장과 달리 삭제되었거나 멸실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수시간 내에 원본을 찾아낼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 측이 무리한 주장임을 알면서도 원본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는 원본이 공개되었을 때 자신들이 취득화될 그런 비용과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 9월 재검표뿐만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4.15 총선 관련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위해 정거보전 신청이 되어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가 과연 진짜 투표지인가 아니면 가짜 투표지인가 위조된 투표지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본인가 가짜본인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재검표는 진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일이고 표수를 세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6월 28일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이 주도한 인천 연수 9월 재검표는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절차를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개수에 집중한 투표지 수를 세는 데 집중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불법적인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그런 재검표였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투표지가 인쇄된 상태로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되었다는 그런 증거물이 다수 발견된 것은 바로 6월 28일 인천 연수 9월 재검표가 나온 엄청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투표지인가 가짜 투표지인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물은 진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4.15 총선 당시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6월 28일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성은 쉽게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해보면 검세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가 하는 억지는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원본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지금 재검표해야 되는 투표지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공적지관인 선관위가 선거 무결승의 핵심 점검을 해당하는 원본 파일에 멸실 분실 혹은 삭제를 만일 단행했다면 이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관위 측이 선거 무결승 입장에 실패했고 이번 재검표는 선거 무효소송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한편 디지털 증거는 크게 보관 증거와 생성 증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보관 증거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증거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물로 채택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 증거 혹은 본래 증거라는 것은 디지털 증거로서는 가장 신뢰가 높은 막강한 그런 증거물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컴퓨터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기기가 스스로 작동하는 중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메타 데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컴퓨터 스스로 생성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생성 증거 본래 증거 혹은 메타 데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메타 데이터는 일명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불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해시값, 타임스탬프, 파일명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메타 데이터는 특히 그런 법원과 검찰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메타 데이터인 해시값은 복제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그런 무결성, 원본이 위변조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해시값의 상호 비교입니다 무결성 입증의 최고의 수단이 바로 해시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에 조금만 그런 위조나 변조가 있더라도 해시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원본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는 정말 대단한 그런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파일 특성을 추격한 그런 암호 같은 수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본의 증거력이 입증되지만 해시값이 다르면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나 재판부가 해야 하는 일은 4월 15일 원본의 해시값과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한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 4월 15일 날 원본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것을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본이 위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공병호 tv를 통해서 실정정을 통해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선관위 측 주장만으로도 우리는 원본과 6월 28일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선거 무거율성에 관련해서 누가 범죄를 범한 자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범죄와 관련된 핵심 점검을 삭제하거나 멸실하려고 하는 강한 그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범죄자가 아니라면 모든 점검을 당당하게 내놓고 빠른 시간 안에 검증을 받아서 혐의를 벗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선관위 측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재판부가 마치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가짜표를 세고 그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대법관은 또 대법원은 정작 가짜표인지 진짜표인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6월 28일 날 재검표 재판을 진행했고 그 재검표 재판에서는 투표지의 진위 여부는 원고측이 감정을 신청하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고 이렇게 주심 천대협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례에서 축적된 재검표 절차 ABC에 해당하는 합법적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이 6월 28일 재검표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디지털 증거에 입각한 범죄수사와 재판은 거의 유사합니다 4.15 총선과 관련된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그러니까 개암해서 지금 쉬려고 하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러니까 원본과의 동일성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2차 단계로서 투표지를 세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합법적 절차입니다 합법적 절차 그런데 그런 합법적 절차가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검표 과정에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위변조본으로 그렇게 의심받는 것을 사본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사법부에 제출했을까 사법부에 제출하면서 모든 점검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도 사법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면 사법부는 얼마나 물같은지 그런 재검표 재판이 개최되기 이전에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시값 대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양반들이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구나 하늘 무선 줄 모르구나 국민들을 아주 무식쟁이로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무결승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도 나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역사상 선거 무결승이 이토록 파괴되고 이토록 무시되고 이토록 유권자들이 함부로 대접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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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